제가 뭔가 코드를 수정해 보라고 했죠.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브로드캐스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스테이지에서 브로드캐스터 해서 스테이지에서만 듣고 다른 스프라이더들은 듣질 않죠. 이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브로드캐스터 할 필요가 없죠. 브로드캐스터 루즈를 빼버리고 브로드캐스터 윈도 빼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 백드라프트 루즈. 어디 갔나요? 여기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히트가 3이 되면 그냥 그대로 이걸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전과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좀 이따 쓸 일이 있으니까 내가 남겨놓을게요. 훨씬 더 간단하죠. 굳이 나눌 필요 없잖아요. 브로드캐스터를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볼까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움직이고 잘 돌고 있는데 바로 죽죠. 그러니까 루즈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조금 전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바로 이 플레이어를 숨기는 방법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터 이 경우에는 win을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경우 브로드캐스터만 복사를 해서. 브로드캐스터만 쓸려고 했더니 이렇게 날라왔네요. 브로드캐스터 루즈. 이렇게 바꿔줍니다. 브로드캐스터 win, 브로드캐스터 루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우리 스테이지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스테이지에서만 방송하고 스테이지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프라이트들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들으라고 하느냐 하니까 플레이어라 들어야 돼요. 플레이어 들어야지 자기 모습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when I receive, 어디 갔나요? when I receive, 메시지, 루즈나 그럴 경우에는 hide. 숨으란 말이에요. hide.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주플킷 해서. 옆에다 놓을까요? win을 받더라도 hid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플레이어에서 그냥 총 쏘는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루즈. 루즈 되면서 플레이어가 사라졌죠. win의 경우에도 똑같이 동결하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코더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저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성한 코더는 shootgamepart1입니다. shootgamepart1로 저장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검색하셔서 이 코드를 보시고 그대로 따로 대보시고 여러분들의 의도에 반영해서 새로 한번 코드를 수정 대보시기 바랍니다.